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르는 나르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닉스 파일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운영체제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유닉스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정보관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운영체제 쪽은 정보관리가 거의 출제될 확률이 90% 넘습니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유닉스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유형 그 다음에 구성요소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개념에서 보시면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당연히 유닉스 시스템에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주변장치나 파일, 딜렉토리,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닉스는 파일 단위로 취급을 합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쓰는 윈도우즈랑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파일 단위로 취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모든 파일은 바이트 단위의 스트림으로 간주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레이아웃을 보시면 하드디스크는 파티션도 나눠져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C드라이브, D드라이브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파티션 안에는 부터블록이 있고요. 부팅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부터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슈퍼블록, 아이노드리스트, 데이터 이 세 개의 쌍이 실린더 그룹입니다. 파티션 안에 들어가면 부터블록이 있고 슈퍼블록, 아이노드리스트, 데이터 이게 실린더 그룹입니다. 이 실린더 그룹이 계속 반복된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허용하는 크기만큼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노드리스트 안을 들어가면 아이넘버가 있고 데이터 블록 라퍼런스가 있고 메타데이터, 파티, 퍼미션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인 것처럼 유닉스 파일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설령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지금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정의하고 유형과 구성요소 정도만 기술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보다도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건 슈퍼블록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이노드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미 이거 출제가 됐어요. 모의고사에서는 여러 가지 융합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나 컴퓨터 구조와 같은 문제는 한 번 공부를 제대로 해두면 반복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격하는 그날까지 효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제대로 공부해두면 컨돔이 되죠.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유행입니다. 유행을 보시면 오디너리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딜렉토리 파일이 있고 스페셜 파일이 있습니다. 오디너리 파일은 시스템 프로그램 유틸리티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그램 일반 다큐멘트 파일 이런 일반 파일을 통칭해서 오디너리 파일이라고 합니다. 딜렉토리 파일은 딜렉토리 정보나 딜렉토리 포함된 파일 정보 파일의 위치나 크기, 생성시간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갖고 있는 게 딜렉토리 파일이에요. 일반 파일, 딜렉토리, 특수 파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고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딜렉토리 파일 안에 또 딜렉토리 파일이 들어가고 그 딜렉토리 안에는 오디너리 파일들이 쭉 들어가는 구조죠. 그런데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얘네들 전부다를 파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스페셜 파일은 입출력 장치들을 말합니다. 소켓 통신이나 프로세스 통신, 디스크, 프린트, 테이프 장치, 입출력 관련 장치들 전부 다 스페셜 파일이라고 합니다. 딜렉토리 파일은 뭐 루터 딜렉토리나 부트, 부팅 관련 바이너리, 기본 실행 명령어 그 다음에 디바이스 입출력 장치 그 다음에 etc, usr 응용 프로그램 설치는 유저별로 usr 그 다음에 템프 임시 파일들 이런 게 있죠. 그 외에도 뭐 홈, 루트, var, 프로, 미디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 딜렉토리 파일을 한 5S까지 정도를 기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두시면 답을 기술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종의 템플릿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옵션들을 적어주시고 밑에 간글로 이런 식으로 또 적어주는 거죠. 이게 유닉스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파일 유형들입니다. 암기하세요. 오디너리 딜렉토리 스페셜 그 다음에 유닉스 시스템 유닉스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개입니다. 부트 슈퍼 아이노드 데이터블록 이게 하나의 부팅 및 초기화 또는 부트 스트레스 코드를 제작하고 있는 부터블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 블록에는 전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상태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슈퍼 블록 같은 경우 1교실은 나오고 아이노드도 1교실은 나와요. 아이노드는 제가 별도 강의에 다시 한 번 더 만들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블록은 실제 파일에 관한 데이터가 제작된 거고요. 뭐 이거는 어려운 거 없고 아이노드나 슈퍼 블록도 다 구조체입니다. 이게 시연으로 구현할 때는 다 구조체로 구현되는 겁니다. 구조체 형식이고 파일이나 딜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죠. 전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상태 정보죠. 어떤 관계죠? 슈퍼 블록에 아이노드를 포함하는 내포하는 이런 관계잖아요. 일대다의 관계죠. 그러니까 슈퍼 블록 안에는 아이노드 리스트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상태 정보 또 빈 아이노드 목록도 관리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노드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 파일 시스템에 상태 정보를 관리한다. 즉 하드디스크의 실린드나 헤드의 개수 아이노드 목록의 헤드 사용하지 않는 블록에 대한 정보 파일 시스템의 크기 형태의 정보 이런 디스크 블록들에 대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슈퍼 블록 아이노드는 파일과 딜렉토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은 하나의 아이노드를 가진다. 그러니까 아이노드 개수가 꽤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노드 리스트가 필요한 거죠. 이건 뭐 따로 자세한 거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소유자 UID나 GID 파일 거기에 파일 타입 생성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인덱스 노드 구조를 갖고 있다. 라는 겁니다. 파일 할당은 블록 단위로 동적 할당을 하게 되고 아이노드 인덱스를 이용해서 할당 정보를 관리한다. 이거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공부한 겁니다. 만약 1교시로 유닉스 파일 시스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요즘도 범죄에서 답을 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조금 드릴 다운되면 각각의 블록들 슈퍼블록이나 아이노드 이런 것들이 또 아이노드가 특히 반복적으로 계속 시험에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